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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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너희들 광태당해 그러다 아 하나삼다 감사합니다 저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한거 아니야 맞죠? 아이씨 모기가 왜이렇게 많냐 이 동네는 야 모기좀 잡아도 아니 모기가 왜이렇게 많냐 아니 이상하게 모기가 많네 우리 집 목이 한 마리 없는데 야 너무 덥다 맞지 왜 이렇게 에어컨이 에어컨이 맞지 미지근하지 이상하다니까 왜 그런지 알았다 문을 열어놓으니까 안심하지 아이라카이 이걸 닫아야 이제 아니라니까 바보야 내가 봤을 때 저거 뭐야 가스가 빠진거 같애 아 그 프레논가스인가 아니 형님들 이거 에어컨 뭐라고 해야되지 빵빵하면 어디다 전해야됩니까 형님들 여기 업체 여기 적혀있을텐데 여기 있네 AS 신청은 여기 있네 번호 9시부터 하는거 기우단 기우단이 고칠줄 알아? 그래? 이번에 기우단이 이거 샀을텐데 네 아 이거 너무 안심어네 진짜로 저기 봐봐 존나 땅땅한데 내 전화번호를 손흥민으로 저장해 왜 야 기우단은 미친놈으로 저장돼있어 준이형은 갓준이님으로 저장돼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기우단이 방송전에 에어컨 고칭에 내렸다고? 진짜로? supported 일단 예약 남깁니다. 지금 업무시간이 아니라가지고 아 예약하지마. 그럼 내가 잘 때우잖아. 안돼 안돼 안돼. 아 맞네. 마지막으로 해야겠다. 오 센스스렸다. 나 전화해가지고 1번 누르면 돼요. 오케이. 좋았어. 좋아 좋아. 아. 요 기사님이 이제 문두둑이면 일어나니까. 센스 지렸지. 진짜 영악하다. 오 씨. 머리 굴리는 거. 그게 어떻게 도웁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건 도움이 아니죠. AS 하러 온 건데 어떻게 그게 보험입니까. 야. 똑똑한 거 봐. 머리 혼나 잘 걸리네. 어. 어. 조화 되나. 업무 정렬했는데. 또 싸움 일어났네요. 그래요? 그래. 안 부를게. 배현 선생님 형이 한번 리셋 돼야 될 거 같은데. 응? 리셋 돼. 리셋 절대 안 될 거야. 어. 에어컨 센터. 저 나왔다. 에어컨 AS 센터에요? 어? 에어컨 AS 센터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에어컨 AS 센터에요? 예. 에어컨 AS 센터에요? 에어컨 AS 센터냐고요? 장아들 하지 말아 미친놈아. ㅇㅁ. 하하하하ㅏㅏㅏ아 가. 아. irol Th observationences. 하하하하. 조산 조화지 말아리만. 제 공표에서요? 제가 또 jogarordina inaugural. 조여 pero drool, 차럴 랄라하게 가보자. 선톨랜전 부터 갑니다. 5연승하면 침대 인정이라고 콜 5연승 침대 인정 콜 제대로 한다 그러면 가자 루크쇼 돌아왔네요 좋습니다 5연승하면 진짜 자기 해주는거다 침대에서 자기 해주는거다 가자 선더랜드전부터 간다 선더랜드전부터 여기에다가 룬이 넣고 마샬 마케타리아 루크쇼 넣구요 발렌시아 좋았어요 발렌시아 넣어주고 에라아 대신 야누자이 LPM 재밌어 진짜 재밌어 아 포부가 왜 이렇게 비싼하다 진짜 야 잠시만 이거 소리좀 어떻게 줄여 여러분들 네 소리 어디서 줄여 이거 맞는거 같은데 아니면 그 알트 테크로버 하..하고 여기 게임수로 뜨면 되죠 여기다 게임수로 오케이 어 게임은 안되네 기다려주세요 됐어 됐어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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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못하면 뭐냐고 못하면 없지 이거 못하면 뭐 못하냐고 와아 와 뭐야 전반 바로 끝났어 오케이 나이스 욱 얘들아 한마디만 할게 내가 5연승하면 자기 해주세요 3연승하면 자기 해주세요 이라고 했냐 니들이 먼저 물타기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할게요 해놓고서 또 뭐 못하면 뭐라고 물타기를 하면 나 뭐 어쩌라고 내가 하자고 했어? 어? 내가 하자고 있어? 내가 5연승하면 자기 해주세요 이랬어? 4연승 아씨 뭐야 아 포그바 와 이거 살 빠졌을 때 봉주형이랑 똑같이 생겼네 와 포그바 부상이네 아 큰일났네 아 포그바 부상이면 안되는데 미키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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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대0으로 마무리된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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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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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1대0 오케이 선더랜드 1대0으로 잡습니다 좋아요 나이스 좋아 좋아 이게 뭐에요? 오 좋아 좋아 이거 잘했다 이것도 잘했어 알겠어 알겠어 5연승에도 안할타니까 그냥 봐 형님들 뭐야 아 8일에서 10일? 8일에서 10일? 오케이 원래 이렇게 대충해도 되는거에요 이렇게 넘길때 저런건 진짜 안받나? 상관없어 아싸 아스턴빌라전이네 좋아 깔끔하게 3연승하고 잔다 아 지금 지금 5위네? 하 형님들 이거 엘실리형 방출시켜도 되죠? 쓸...하... 쓸데있나 엘실리형 아 아 펜라인은 펜라인은 진짜 못쓰겠던데 펜라인이랑 엘실리형은 버릴까 생각중인데 아니 아니 근데 여러분들 팔기전에 겨울이작시장 겨울이작시장 오기전에 제가 잘릴거같아가지고 한경기 한경기 진짜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아... 아...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네요 와... 헤딩을 아 이거 안된다 이거 안된다 와 지금 포그마 부상에다가 그리고 룬이 부상인데 근데 아스톡밀라 전할때 하긴전까지 올거같아 이번... 겨울이작시장 12월달 부터 하죠? 어? 지금 11월달인데 12월달 부터 겨울이작시장이죠? 그때 수비 두명이었어 FM이 그 루키 구간이요? 어? 아 근데 지금 루키를 영입할 그게 없어 아니아니 돈이 아니라 여유가 없어 지금 즉시 정렬감을 영입을 해야돼 형님들 12월 말에 아니니까 1월초에 영입할 선수 두명만 추천좀 해주십쇼 여러분들 예 수비 두명만 추천해주세요 두명 바로 영입하게 즉시 전력값 파파드 플러스 아... 파파드 플러스 본우치 본우치 아까 했는데 본우치는 800억인가 그렇게 갈라해가지고 본우치는 안되고 본우치는 안되 본우치는 안연대 스톤스는 맨시트 가있어요 예 버디 루가니 베르통원 베르통원 괜찮나요? 근데 토트넘이라서 절대 안올거 같은데 처럼 루가니 괜찮나요 여러분들? 루가니 괜찮나? 아우 21살이네 짼백 짼백이네 여기에서 좀 덱고 있는 사람 없나? 에브라 루간이 일단은 스카우트를 보고서 요청하고 그 다음에 얜 뭐야 키엘린이는 절대 안오겠죠 일단은 스카우트 보내면 볼게 바라는 1600억 달라고 했어 형님 바르차이 어때요? 아 얘 너무 나이가 많구나 얘 베나티아 얘는요 얘도 한번 스카우트 베르통원? 베르통원 안올거 같은데 베나티아 베나티아 왜 근데 세리에서 왔네요 뭐 얘 세리에 아니다 베나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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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썬! 썬있다 썬 썬 잘한다 썬 덱고자 썬 뭐 때려와 ㅇㅇ 아 베나티아 손흥민 지금 잘하고있나 395% 손흥민 전체 어 평균 평점 7.1섬 와 괜찮네 깔끔하게 하네 일단 프리미어리그에서 4골이나 넣었네 태클 16번? 와 인성보소 일단 득점왕 헤리케인이네요 지금 월코드있네 득점왕 헤리케인이고 도움왕은 지금 에릭센 어우 토트넘이 존나잘하네 야 이거 득점왕 더 못봐요 여러분 1,2등밖에 못봅니까 이거? 선수 기록? 선수 기록이 어딨어? 선수 기록 콜라로프 그거다 MVP다 와 평균 평점 베예린? 오 19세네 야 베예린 보소 얘 원래 아스날이야? 형님들? 아 원래 아스날이구나 와 지리네 오오오오오 야 음키타리안 2등이네요 평균평점 오 좋아 음키타리안 2등이네요 좋습니다 개지르고 데리고 왔어 이번에 맨유에서 진짜로 2등이네요 득점 한번 보자 오 바디 야아 야 질라탄 4위야 질라탄 4위 이게 실제로 이제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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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어리그 이제 질라탄 4위구요 오오 아이유 아이유 3위네 어 뭐야 마넥마랑 기웃고 도움 한번 볼게요 도움 맨유 없네 도움 맨유 없네 아니 아니 근데 지금 영입할거 공격수 공격수 하면 더 영입할까? 공격수는 운이랑 저랑 아니 운이네 원톱으로 못써 원톱 말이야 원톱 원톱? 질라탄인데 질라탄 백업 교체로? 렉시포드 있긴 한데 아스날에서 데리고 옵시다 아스날 아스날 절대 안돼 어 뭐야 돌아왔나 렉시포드로 왜 있는데 절대 안돼 렉시포드로 써야지 디발라 한번 봐라고 뭐 정답 와 얘 너무 비싸다 뭔데 이거 610억 와 610억 너무 비싸다 이거네요 그리고 석현준? 석현준 여기 없을까? 오오오오오 피부 현명군 석현준? 석현준 석현준 아니 어차피 교체로 쓸거잖아 석현준 넣어요 석나탄 키우자고? 석나탄 넣어가지고 질라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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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영입해볼게요 질성팍은 없어요? 없지 이거 진짜 현실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오케이 아스톤빌라전이네요 아스톤빌라전 선발 라인업 바엘리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뛰고있기때문에 바엘리 빼주고 실제 지금 스몰링이 저기있어요? 응 이번판 예 급식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급식이 그리고 응키타리아랑 마샬은 지금 너무 잘해주고있고 음 캐릭을 바꿔주라고 맞다있네 슈나이덜링 슈나이덜링 여기있을까? 캐릭 자리에 아니면 슈슈 이렇게 야누자이도 있네 포그바 중미 공격으로 바꾸라고 왜 전천우 미드필드가 제일 좋아 어 이번판 여러분들 마샬 빼고 야누자이 한번 써볼게요 야누자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대휘야 또 부상이야? 골키퍼 왜이렇게 부상 걸리지? 와아 또 3,4주네 와아 정강리에 염증이 생겨버렸네 정강리에 아니 얘 7,8주 원래 돌아왔었어 원래 부상한번 그 자리에 또 부상나고 하잖아요 와아 아이유 여기있네 아홉걸 넣고있는 아이유 아이유한테 3위 이새끼 계속 무시하네 웅키타리야 아냐아냐 데카이는 내가 써봤는데 별로 안좋은거같아 차면 양사이가 더 좋은거같아 어 뭐야 발이 왜 안받아졌어 아이씨 아이씨나이 스웨니와아이 역시 아이유 정강리 야아 역시 득점 3위다운 어 아이씨 아이유 아이씨 아이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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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으로 열정 어디갔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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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 슬기 사이를 가로지면은 불안타임을 해보기 좋아좋아 실제로 메뉴어줄 질렀다 와... 지겹다 오... 위험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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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분대 교체 한번 해줄게요 하... 금식포도 빼고 웨인눈이 넣어줍니다 오... 사누가 최선을 찍는군 웨인눈이 넣어줍니다 아... 이게 체력끝 쉬렛 체력끝 고구바 고구바 아... 고구바 아 고구바 너무 안좋다 왜이러니 1400원 갖다 팔아야되나 진짜 고구바가 별로 안좋아 어... 길쎄이 꽉 gema 네 슬기 1 히히스리 어떻게 줄이는데? 나가서 줄여야 되지 않아? 오! 터작이 바로 이걸 꽂아놨대요 리버 터작 시즌 3번째 수빈이 형이 생각조차 못하고 바로 선을 띄는 아... 치고 달립니다! 여기서! 수빈의 2명을 띄는 아아아아악! 2대0으로 2대1로 패배하게 됩니다 이거는 감독의 전술이 상당히 지금 안 먹히지 않았나 계약할 가치가 없다 60억원 스카우터가 이렇게 계약할 가치가 없다 계약하지 말라고? 일단은 넣어놓게 아직 이적을 못하나보네 코엔트랑은 영역 못하잖아 어 손님이 가진 돈이 어디있대요? 소리 어디서 줄이냐? 아니 환경설정 다질대 어? 저기있네 경기 전문에서 온건가?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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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들 전술을 왜? 전술을 좀 포구바를 좀 잘쓰게 해볼까요? 포구바는 슈팅 빡빡 때리니까 현실에서 공격적으로 한번 꼽아넣어봐요 위에다가 이거 해보고 안되면 저거 바꿔보면 되죠 포구바 중미 공격으로? 잠시만 오 그리즈마 멋있다 왜? 질라탄? 아니 그게 아니라 우정진 자신감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당신과 아스톤빌라에 맞선 시합결과는 실망스러웠네 대체 어쩌다가 아 아 와 이거 1차 경고다 아 1차 경고다 1차 경고다 여기서 형님 포그바를 어떻게 써야돼? 중앙 미드필더 공격으로 이렇게? 이렇게? 슛 아이돌레드를 약간 cgm으로 써요 후방 플레이 이렇게? 오케오케 전초로 미드필더 수비, 이게 수비에요? 전초로 미드필더가? 슛 아이돌레드를 좀 내리라고? 어 수비로 써요 수비로 cdm으로 내려가고 아니 가운데 이렇게? 보그바 수비형 미드필더 지원 이렇게? 지원이랑 수비랑 뭐가 달라요? 수비적으로 하는거지 지원은 이제 좀 올라가고 그러면 그럼 중미로 올리라고 중미로 올려서 수비 중미로 올리고 수비로 놔둔다는데 이거 수비 이렇게 할까? 응 홀윈 로우윈 플레이 맥크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좋아 수비가 아까 계속 뚫리던데 아 이거 수비가 왜이렇게 뚫리는거지? 그냥 아이유가 다 뚫어버리겠네 응 수편중 안심 표명해볼까? 잊어 대학할 가치가 없고 지금 1차 운영진도한테 1차 경고를 먹은 상태에서 석라탄을 영입하려고 죽여주는 come on 7초 공기 아 마타전 주전으로 뛰게 해야겠다 그말를 낳았다고 보면 1차 이 성장 저런건 아닌거 같은데 내용은 아닌거같아 1차 와 나 이거 챔스 탈락인데 이거 질면은 진짜로 다 이겨야 되는데 이거 이거 진짜 이거 겐트한테 질면 와 다음 경기 첼시다 와 일단 첼시전 대비해야 되니까 이번판 주전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세력 높은 애들로 꼽아 이번판 세력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번판 여러분들 주전선수들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르미안 그리고 빌리니스 오케이 이렇게 하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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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겐트는 무조건 잡을 수 있을것 같애 어 새끼 계속 무시하네 슈반슈타입고 잘라버리니까 아 진짜 쉬워 질라타는 뛰어야지 질라타는 뛰어야지 질라타는 했어야지 야아 질라타 마타가 또 이거를 야 마타 잘하네 오 좋아좋아 마타 마타 좋아 오케이 무르는 듯이 아 이번 방 진짜 잘했다 이번 아 이번 이번 걸 진짜 잘했어 앗 네 아 유지 psychologists Bom 탐 아니야 LA 한골만 더 낫자 운전하고 이군들이여 오케이 에레가 좋아 오케이 맨피스 좋아 오! 줄라탄! 줄라탄! 이브라이브 비치! 2번째 시즌 14번째 2명 수비수 2명을 제치면서 바로 슛킷까지 연결을 와 스몰린 풀몬도 미칫 스몰린 세다 오 맨피스 좋아 마타에 또 카이 같은 어시스트가 나왔네요 질라탄 이브라이브 비치 시즌 15번째 골을 예스! 질라탄 빼줘야겠다 급식포드랑 바꿔줘야겠다 와 해트트릭 아닌가요? 적극적 어 침착하게를 침착하게 다들 알아서 잘해주길 바란다 오케이 나이스 바꿔줄게 급식으로 바꿔줄게 질라탄 질라탄 바꿔줍니다 질라탄 바꿔줍니다 질라탄 질라탄 3대는 5위로 타고 마타 9.0점 마타 9.0점 내가 봤을때 루드보다 더 괜찮은거같은데 아타가 오지게 잘하네 오케이 나이스 좋아 와 질라탄 9.4 7위네 잠시만 형님들 이거 7위네 7위 와 이거 못올라가나 형님들 남은경기 다 이기면 올라갈 수 있지않어 형님들 근데 남은경기가 챔스도 못가서 맨날 남은경기 한경기잖아 떨어졌네 아 큰일났다 진짜 챔스 심추고 진짜 개꿀좀 아 일단 챔시라서 이겨야겠다 일단 챔시 이겨야된다 리그에 집중하자 일단 챔시가 지금 리그에 이겨야돼요? 어 리그에 집중하자 챔시 무조건 이겨야된다 아 근데 챔시 너무 좋은팀이라서 이기게 빡센데 아 그래도 다행이다 홈이다 홈이다 좋아 룬이 빼고 이번 마타가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샬 넣고 턴키파리안 호그바 슈슈 자리에 슈네덜링 그 다음에 루크쇼 바일리 넣어주고요 어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넣어주고 쪼호 쓸까? 필존스 쓸까? 쪼호 써야겠다 쪼호 쪼호 쪼호는 측면 아니고요? 쪼호는 측면 아니고요? 쪼호는 측면이 뭐 뭐 아자르가 뭐 여기 있어 포메이션이 완전 템백스 포메이션인데 얜 누구에요? 크리스티안 쿠에바스? 얜 누구에요 형인데 뭐 뭐 12억짜리로 데리고 왔는데? 뭔데 이거? 룬키충이네 마이콘 여기 또 뭔데? 여기 16억? 뭐냐 이거 어떻게 지냐 이거? 드라고비치 데리고 왔네 드라고비치 데리고 왔네 와 이거 무슨 질 수가 없구만 가자 그리고 우리 호미에다가 홈에다가 아니 리그에요 리그 마이콘한테는 절대 안되네 와 로드게스 마렌 어 이거를 아우 나이스 좋아 와 포르트에 전술이 있다고 잘하네 와 전술이고 저게 전술이야 아 좋아 채시 잡는다 채시 잡는다 어 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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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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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이콘 연락하지 마타가 잘하고 있어 저번 저번게임 마타가 진짜 잘하고 있어 좋아요 다름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다이사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스야스야스아 질라카 발에 걸렸다고 하면 바로 굴로 이어지네요 와 다름이 아니라 수선발 내보는거 진짜 잘했어 예스 와아 좋아좋아좋아 와아 질라카는 진짜 신나다네 인티타리아 평점 2점 EPL 평점 2점 최고평점 2점 오케이 좋아요 질라카 아아아아 질라카 썼다 하면 그냥 꼴이네 야 수준이 제일치는거 보자 수준이 제일치는거 보자 와아 질라카 두꼴 입니다 좋아좋아좋아 볼 포구바 오케이 좋아요 마샬 아아 포구바가 살아난다 어 포구바가 살아나네 좋아좋아 콩구바가 살아나네요 에단 가짜루와아 이거 꼴대 맞으면서 이거 철구형 아니에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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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적극적으로 깊은 생각에 장들지마 제발 천천히 가자 천천히 아 2대1로 이겨도 되는데 와 저기 미켈리랑 레이미 오 2명 교체해주네 나도 교체할 준비해야겠다 좋아 진라카 좋아 라카 한 번도 한 번도 천천히 한 번도 천천히 그렇지 다름이 아니야한테 그래 다름이 아니야 다름이 아니라 오오 레이미한테 먹히면 안돼 진짜 좋아 와아 이거를 응 잠시만 저걸 아아 마타 빼주고 웨인 눈이 들어가고 폴 포가아 빼주고 폴 포고バ가 수밀오가자 수비자 보러 가자 수비嘗동 오케이 좋아써 쭈쭈 충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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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을 좀 돌려라 이거만 막으면 이거 오오오 오케이 나이스 열정 그래 쪼호 너를 선발로 내보낸 그걸 보여줘야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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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콜한테 끊으면 안돼 진짜 오케이 와아 와아 와 저어 와 이거 불교가 꿀잼인데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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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예스 예스 첼시 잡았다 와아 씨 와 첼시 잡았다 와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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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시 잡았습니다 개 지렸구요 와 첼시 진짜 잘 잡았다 와 맨유 3위까지 올라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1 1 2위 3위 다 공동 1등인데 2점 차이밖에 안납니다 잘하고 있어요 8승 1무 5패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8승 1무 5패 8승 1무 5패 다음격이 봄모스네요 원정이네요 원정 좋아 아니요 아니요